정말 흔하면서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죠 바로 당뇨입니다 2022년 질병관리청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나타났는데요 또 합병증도 심각해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관리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오늘은 혈당관리에 너무나도 좋은 정말 당뇨에 좋은 음식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인데요 김에는 어떤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김과 같은 해조류가 당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김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정말 좋은 음식 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김은 시중에 가공품으로 나와있는 조미김이 아니라 생김을 말씀드리는 것을 꼭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성분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이 의외라고 생각하실텐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김과 미역을 한국의 슈퍼푸드라고 소개를 했고요 특히 김은 일반 해조류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고단백 식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공주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파래 등 11종의 해조류의 영양 성분 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가 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은 파래, 매생이 순서였습니다 말린 김 기준으로 100g당 46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고단백질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라이신, 메티오닌, 트리토팡 등의 필수 아미러산 함량이 높아서요 근육 강화, 피로회복, 뇌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이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이 당뇨에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해제류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텐데요 일반 채소보다 2배 정도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또 장이 연동운동을 촉진하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그뿐 아니라 이러한 식이섬유가 당분이 장내에서 천천히 흡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실제 관련 연구도 있었습니다 2017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이 40세에서 69세 성인 약 7500명을 12년간 해조류 섭취량을 조사해서 4그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섭취량과 당뇨 발생 위험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해조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0%나 낮았습니다 두 번째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생 위험이 11%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김과 같은 해조류는 확실히 당뇨 예방 및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과 같은 해조류가 당뇨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후코지안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후코지안틴은 카르티노이드계의 식물 영양소인데요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죠 관련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일본 연구진이 후코지안틴을 비만주의에 투여해서 사육시킨 결과 획기적인 지방조직 감소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후코지안틴 성분이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코지안틴이 강력한 항당뇨 효과를 나타낸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당뇨를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죠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당뇨 즉 2형 당뇨가 많습니다 그런데 2형 당뇨의 가장 큰 특징이 먼저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점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가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제가 최종 화면 링크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미 당뇨에 좋은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비타민 B 덕분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드시는 당뇨약이 있습니다 바로 메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당뇨가 진단되면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약이죠 그런데 이 약이 매우 좋은 약이긴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 또는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B12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해조류가 바로 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조류 즉 미역, 다시마, 메생이, 파래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만 자주 드셔도 비타민 B12의 공급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비타민 B9 즉 엽산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엽산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엽산 섭취량과 당뇨 발생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엽산을 풍부하게 섭취하면 당뇨의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진은 젊을 때부터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인생 후반기에 당뇨의 걸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엽산이 풍부한 김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말씀드릴 건데요 김은 주로 겨울철에 생산이 되는데요 눈으로 보아서 빛깔이 검고 광택이 나면서 특유의 김향기가 풍부한 것이 좋은 김이고요 또 질 좋은 김일수록 구웠을 때 청록색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 김보다는 생김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김을 구울 때는 너무 오래 구우면 좋지 않습니다 열로 인해서 비타민의 파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살짝만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생김을 구울 때는 한 장씩 굽는 것보다 두 장을 겹쳐서 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김을 한 장씩 구우면 오그라들면서 찢어질 수도 있고 영양성분도 더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에 정말 좋은 음식 중 하나 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생김 구매하셔서 살짝 구워서 드시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김 잘 챙겨드시고요 혈당관리도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